국가기관의 어떤 심사자들도 제가 추천하는 이 동양생명 재가급여를 많이들 깜짝 놀라고 정말 장기요양 등급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위원회 심사자도 보험가입을 저한테 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동양 재가급여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동양생명 미친 재가급여가 이렇게 잘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 보호망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유튜브에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올려드렸잖아요. 일단은 타사는 75세까지 되지만 80세까지 되고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되고 그리고 보험료 또한 저렴하고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외에도 우리가 45점 미만시에 인지지원 등급으로 진단받으면 어떻게 된다? 일단은 50만원씩 주야감보호센터 아니면 데이케센터 노치원에 월 1회만 이용해도 50만원씩 90세만기 95세만기 혹은 종신토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분들은 큰 장점이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밋밋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보호망이 토요일날도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가입을 시켜드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은 어디서 우리가 판정을 해주죠? 바로 국민건간보험공단이에요. 자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면 대한민국 사람 의무적으로 납세의무 특히 국민건간보험료를 납입해야 되잖아요. 저 보호망도 건강보험료 납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 모르고 계실 거예요. 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제 영상 보고 몇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물론 여성분이었는데 보호망 혹시 장기요양 등급 이렇게 진짜 받으면 우리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제가 서비스 받으면 일단은 100만원씩 실제로 나오나요? 혹은 1등급부터 5등급 외에 치매로 인한 45점 미만시의 인지지원 등급으로 주야간보호센터 아니면 노치원에 갔을 때 50만원씩 90세 혹은 95세 혹은 종신토록 사망시까지 설정을 해놓으면 실제로 50만원씩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했었고 실제로 그런 여러가지 동양생명은 8월달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라이나나 훈국이나 뭐 딥이나 이런 회사 상품들을 추천을 해서 실제로 가입을 해서 보험금 지급받는 사례를 저 보호망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특히 당신은 5등급이야 당신은 3등급이야 당신은 1등급이야 정말 미안하게도 당신은 5등급이 떨어지지만 45점 미만이기 때문에 인지지원 등급이야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심사자도 저 보호망한테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일반 사람들도 가입을 하지만 우리가 등급 판정위원회 심사 특히 5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등급 판정을 내리는 그 심사자도 왜 동양생명 재가급여를 가입할까요 말 그대로 등급 판정받는게 그리 어렵지가 않는거구요 그리고 등급 판정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100만명 이상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리고 본인 부모님도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만큼 등급 판정받고 100만원 그리고 중복해서 제가 여러 회사 중복보장 중복가입 받을 수 있는 노하우도 올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라이나 생명이 재가급여 새로 3년전에 출시가 되면서 라이나 훈국 디비 몇개 회사를 가입한 다음에 실제로 6개월만에 장기요양 등급 4등급 받고 200만원 300만원 지금 현재 몇년동안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거죠. 실제로 저 보호망이 청구해드렸어요. 그만큼 일단은 우리 그전에 처음에 4가지 회사를 가입한 그 고객은 은행원장님이었어요. 은행 이제 은퇴하시고 원장님이었는데 그분이 딱 보고 장기요양 등급 받는거 어렵지 않는데 3개 4개 중복 가입이 되나요? 네 됩니다. 은행 지점장이죠. 원장님 아니고 은행 지점장.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재가급여 4개 가입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260만원 받은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분은 그때 시절에는 동양이나 디비생명 몇군데 회사들이 10년 만기밖에 없었어요. 물론 라이나 만 세만기로 95세까지만 있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거의 다 95세 9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실제로 보험금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봤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솔직히 보험금 받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 보험한테 지금 장기요양 등급 실제로 받으신 분들 전화 왔지만 장기요양 등급 신천 중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4등급 5등급 판정 받으신 분들은 정말 애석하게도 아쉽지만 보험가입이 안 돼요. 이 부분들은 암환자가 안보험 가입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중하게도 거절이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은 사람들이 가입이 안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등급 판정 받은 사람들 외에 실제로 일단은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받기 전에 계신 분들은 1개든 2개든 3개든 중복 가입 중복 보장이 가능해요. 특히 요즘에는 장애인분들도 장기요양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 이제 가입하시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작년이죠. 2023년에 장애인 특별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국가에 통과가 되면서 그전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나 혹은 장애인 혜택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됐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하지만 지금은 두 개 다 중복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몸이 장애인분들은 몸이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몸이 당연히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인 재가급여 보험 가입할 때 머리만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머리 외에 밑에 소아마비나 여러가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우리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가급여 보험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65세가 넘어가서 우리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5등급이든 4등급이든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등급 받고 여섯 가지죠. 방문요양, 방문모교,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여러가지 월 1회만 이용해도 얼마 나온다? 100만원씩 그리고 주야간보호는 노치원에 갔을 때는 50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분들도 재가급여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고 그 다음에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받으시면 매월 50만원, 매월 100만원, 중복해서 매월 150만원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준비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죄송하게도 이런 분들은 가입을 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면요. 너무 지금 시간을 쫓겨서 제 매니아층이 있는데요. 보호망, 내일모레 9월 10일날 없어진 다음에 이거 빨리 가입해줘. 이거 뭐야? 일단은 빨리 가입해줘. 제안서 보내줘. 설계서 보내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시카고 재가급여 보내드리면 1등급부터 5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1호 등급, 100만원씩, 인지지원 등급 50만원 20년나 90세 혹은 95세나 종친토록 제안서를 보내드리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보험료 보고 너무 비싸, 너무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가입하기 전에 제 영상에 4,500개에 달하는 제 영상을 보시면 노인, 장교양 등급, 그리고 재가급여 그런 컨텐츠가 몇백개 있거든요. 먼저 재가급여보험 가입하기 전에요.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혹은 노인, 장교양, 보험 등급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시고 보험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노인 복지, 노인 장교양 등급, 노인 장교양 보험, 특히 등급 판정위원회 등급 판정을 내리는 국가기관의 어떤 심사자들도 제가 추천하는 이 돈양생명 재가급여를 많이들 깜짝 놀라고 정말 가입을 한 다음에 지금 저 보험한테 유튜브로서 연락을 주는 이유가 그만큼 매우 좋고 장교양 등급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교양 등급위원회 심사자도 보험 가입을 저한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어렵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러면은 우리 장교양 등급 판정위원회 그 심사자들도 동양재가급여 가입을 안 했겠죠. 하지만 저한테 딱 한 말이 됐어요. 장교양 등급 받고 실제로 100만원, 150만원 나와요? 보험회사 이거 가지고 먹고 못 살 텐데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하면 보험회사 입장을 걱정하더라고요. 보험회사 입장을. 보험회사 입장을 걱정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만큼 등급 판정 받고 재가서비스 받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보험 가입하고 100% 많은 사람들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고 보험금 청구하진 않겠죠. 당연히 장교양 등급 판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해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먹고 사는 거겠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장교양 등급 판정위원회 등급 판정을 내리는 그 심사자 위원회도 저 보험왕한테 재가급여를 보험 가입했다. 그만큼 매우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입을 한 거지 않을까 저 보험왕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동양, 치매, 간병은 동양 3명. 이 상품은 매우 좋기 때문에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얼른 위에 연락처 연락 주시면 제가 가입을 시켜드릴 거고요. 그래서 홈쇼핑 아니면 동양 3명 사이트, 다이렉트 저희랑 보험료 똑같습니다. 정찰제이기 때문에 저 보험왕한테 가입하면 비싸고 홈쇼핑이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저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저한테 가입해야 보험금 청구나 사후 보상관리도 저 보험왕에 해드리기 때문에 저 보험왕한테 가입을 하셔야 다이렉트나 홈쇼핑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험왕이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험왕 일단은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지금도 24시간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설계, 가입, 사후 보상관리도 해드리기 때문에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동양, 제가 급여 아직 3일간 남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